외복이 놀다, 외복이. 지아야, 저거 네가 들고 올게. 괜찮나? 보자, 보자. 안 해도 돼, 안 해도 돼. 어디 다신나, 그냥?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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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랑. 괜찮나? 마요질 없나? 괜찮아요. 지금 괜찮아요. 매스컬이 나. 네? 매스컬이 나. 그, 그 어디 혈압이 떨어져가지고. 어. 어지럽고. 어지럽고. 차 잘 보고 좀 가지. 앞에 안 봐가지고. 문자북도 예쁘다.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. 아니, 친구는 연락됐어? 아니, 아직 연락됐어. 아직 연락 없어? 근데 이번 해때. 아, 이번 해때? 어디 동대로? 아, 다행이다 그래도. 1시간 돌아왔다가 그 정도는 들었나. 아, 다행이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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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크게 마음이 안 다쳤으면 다행이다. 이게 또 겨울 살 때인데 또 한 시간에. 이리 와서 어쩔 수 없어. 자, 이제 우리는 가볼게. 그래. 그럼 뭐, 올해는 뭐지? 그래.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. 너 언제까지 이번에 있어야 돼? 아직. 아직 아무 말도 없나? 아직 아무 말도 없나? 다른 때는 뭐 이상 있거나 한 건 없지? 응. 응. 오래 서 있으면 그냥 머리만 어지럽나? 다른 증상은 없고? 흘리기가 뭔가 뜨거운 그런 느낌이야. 응. 속도 매 쓸 거 없고. 원래 다 근육통 오는 거야. 근육통이나 심경통이 오는 거라서. 응. 괜찮나? 응. 지금 병원에 있는데 너도 나 안 불편하나? 응. 다행이다. 얼굴 보니까 괜찮네. 밥도 맛있나? 콧물이. 콧물이. 아, 진짜? 그냥 저녁 먹어야 된다. 다행이다. 많이 먹지 마라. 여러분 골골 먹어야지. 약차 좀 먹고. 그래, 잔. 내가 어떻게 인사 하나 해라. 프로모션 또 이렇게 이제 취소되는데 너 나아가지고 되면은 이제 뭐 기념으로 한번 찍든가. 아, 몰라야 될지 모르겠어. 네, 이렇게 하게 하다가 교통사고 났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. 내가 저녁이 괜찮으니까 빨리 나 들어가겠지. 맞아. 응. 그래, 됐다. 이러면 되지 마. 오케이. 갖다주고 올게요. 그래, 갖다주고 온나. 응. 갖다주고 이제 들어가 쉬라. 내가 보니까 푹 쉬어야겠다. 응. 응. 이거 잘 잡고 가래. 응. 잘 잡고 가래. 응. 오여 가. 응. 가. 몸조리 잘하고 많이 자라. 많이 자는 게 제일 좋겠다. 그래, 푹 자고. 빨리 나와라. 응. 응, 응. 응 отк. 빨리, 개자서 모자. 너같았어. ster bat. 시작하는асибо 감사합니다.